이뻐요 응 뭐해요 오늘? 오늘 재밌는거 그래요? 어제 어떤 분이 들어왔는데 찬열이 인사로 들어가고 뭐야 진짜 내 얼굴 나와 진짜? 진짜 내 얼굴 나와 뭐라고 뭐라고? 세훈이 보고싶으면 찬열이 인사로 가고 찬열이 보고싶으면 세훈이 인사로 가라 맞는 말이네요 아니 지금 선글라스 이쁘다 왜 껴줬어? 선글라스 어디 샀어? 응 우와 많이 샀구나 선글라스를 여러개 샀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뿅